한국으로 다시 짝法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아 또 이리로 떨어져야되나? 흐잇 허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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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에쏘...밧데리도 없는데... 하수도 나가는 길을 찾아라! 오케이x2 오케이x2 아 일로가면 왠지 뭐가 막 밧데리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떡할까요? 크흐흐흐흐흐흫 아아... 오우우우우우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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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오 파일. 파일 줍는 것도 완전 방영람. 파일 줍는 것도. 이 신은 진짜다. 너무나 오랫동안 귀신 헐령 광길하고 고인해온 존재 우리는 의식적으로 눈과 귀를 막고 산 것이다. 파일의 눈에 있던 비늘은 두려움이니 이를 넘어보면 진정한 시각을 얻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월라이더께서 내리시는 선물. 모래의 복음이다. 신의 존재를 외면하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니. 개시를 받고도 전도하지 아니하는 것 또한 죄악이다. 이곳. 구원의 길을 막는 것은 그 어떤 형벌로도 갚지 못할 죄악일지니. 환자 마틴. 아침버트. 신부의 필체와 일치한다고 합니다. 아까 그 신부의? 오. 필체래요. 어머나 무쇄. 나무쇄. 어.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새로운 벨브 두 개를 돌려 물을 빼라. 벨브 두 개를 돌려서 물을 빼라. 어디로 가야돼? 오 마이 갓. 어. 일로 못 나가네. 아. 못 나가. 아. 이거 벨브인 것 같은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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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 장난 아닌데요?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저기로 숨을 수 있나 싶어서 한번 수굴해봤습니다 안되네요 실험정신이 투철해야죠 그럼 나 어디로 숨어야 돼? 그럼 제가 오면 아야 여기로 여기는 못 들어오겠지? 예 베베 뿅뿅님 주무세요 잘자요 어 벌써 2시 반이네 잠깐만 여기 숨어있으면? 오 좋아 좋아 어디갔니?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벨브? 아닌가봐 저거 아닌가봐 아우 아우 아 일로 일로 도망가자 일로 도망가자 어잉 어잉 아우 아우 문 닫았어야 되는데 아 벨브 여깄구나 아 목을 목을 내어주고 벨브의 위치를 찾았습니다 흫 흐흐흫 네 목과 벨브의 위치를 예 바꿨습니다 아 팔이었어요? 흐흐흫흐흐흐흐흐흐흫 팔을 내어주고 벨브의 벨브의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예 모든거는 세상에 모든거는 예 그런게 있는거죠 인과율 인과율 인과율이란 게 있는거고 예 네, 어휴 괜찮다구? 팔은 두개니까 괜찮다구요? 근데 얘 어디로 간거야 지금? 음? 오! 저기! 오! 오! 하하하 하이! 하하하 뭘 앞장서 빨리 나가 이 시키야 나가라 이 시키야 하하하 하하 아 나 여러분이 더 웃겨 나보다 더 좋아해 오! 나이스 나이스 오! 대박 나보다 더 좋아해 하하하 아 나이스 나이스 나머지 한개는 어딨지 그럼? 야 잠깐만 오! 야 이건 열지 마 하하하 야 인간적으로 이거는 안 열겠지 설마 어어 한글인이 그래도 낫네요 뭐라 하는지 알아들 수 있고 그쵸? 저 원래 영어를 극혐 맺어서도 자 그럼 나머지 하나는 어디 있지? 밧데리 같은 거 여기 하나 있을 법도 한데 없나? 없네 아 케빈은 지금 하나만 있으면 무조건 걸려요? 흐 아 흑 흑 흑 흑 쟤 저기 가는데? 쟤 저기 가는데? 어디로 가야돼? 오 깜짝이야 오 오 오 오 에헣헤헤헤 여기있지롱 난 여기있지롱 잡아봐라 나는 여기있지롱 잇 디지시 cr lle 오 찾았어 찾았어 도전과 제를 달성함 사다리를 타고 아래로 내려가라 아까 파일에서 신부님이 광적으로 믿는 그 신이 아마 저 프로젝트의 산물일겁니다. 정신적인 충격이나 붕괴의 초월만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음... 힘은 신급이죠. 파괴력 유령을 뛰어넘는 활동량인데 유령 몇백을 갈아넣어도 안되죠. 아 그렇습니까? 도전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내어준게 너무 많았다구요? 괜찮아요? 게임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어이 깜짝이야. 저기 또 저기서 와? 아휴 왜 또 저기서 와? 야하핳 흐헿헣헣흐헣 퀘헣헣헣 퀘헣헣헣헣 퀘헣헣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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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퀘스트 하나 깰 때마다 주변을 어 살펴보라구요? 알겠습니다. 아휴 진짜 저놈의 시끼 이쪽이 아닌가? 여기 내려가는 사다리가 있나 혹시? 아까 그 중간에 있던 그 사다리로 가는거 아닌가요? 그쵸? 여긴 아닌거 같은데? 그쵸? 아까 그 중간에 있던 사다리 쪽으로 가는거죠. 아 길도 헷갈리네 이제 슬슬 졸릴랑 말랑 흫허헣헣헣헣헣헣헣헣헣헣텐 와 이거 보소 숨막히는 뒤태 허헝 워커형님의 숨막히는 뒤태 함께하고 계십니다. bon 아 지금이니 어 좋아 어 걸린듯 그렇지 안뇽 잘 있어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아니 아까 내려오라 내려가라 그랬어요 노래가 무섭다구요 아 무서워 아 아 아 더러워 오이 깜짝이야 오케이 하나 둘 육! 오 깜짝이야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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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안 갈래 나 그냥 여기서 살래 이 사다리도 나름 굉장히 예 편안하고 따뜻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안숨자고 예 이만 하아 진짜 저기를 하아 아유 유 겹 유 겹 유 겹 하수도를 나가는 길을 찾아라 하수도를 나가는 길을 찾아라 하수도를 나가는 길을 찾아라 명 gosh 하 servicio 하 아 아 아 아아아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어, 뭐야 너는 두려워하지 않아 내가 똑같이 말할 수 있잖아 너는 아직은 사실이야 박사는 죽었어 그치? 베르니케 박사 말이야 여기서 일하기 전에 죽었어 죽은 박사가 살아있는 환자들한테 하는 실험은 대체 뭐지? 그게 의문이야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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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 환자들은 베르니케 박사가 죽었다는 걸 알고 있다 한 명이 죽은 박사가 살아있는 환자들한테 하는 실험은 대체 뭐지? 라고 물어왔다 월라이더 프로젝트란 뭐지? 흐이짜 흐이짜 김민교라고요? 오 이 핏빛 뭐야 남자는 이쪽으로 가야돼? 여자는 이쪽으로 가고 남탕 여탕인가요? 그럼 여탕으로 가야지 여탕이 잠겼어 아 이런 휴발 그거 상관없는 걸로 웃자고 하는 소리에 그렇게 오이 깜짝이야 웃자고 하는 소리에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제가 좀 민망하죠 아우 이런 검은 비닐봉지 너무 싫어요 그죠? 뭐가 들었는지 모른 오 이런 비닐봉지 너무너무 싫어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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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길 또 기어가야돼? 이 핏물을 아우 아 이 핏물을 또 들어가야돼요 아우 오우 어라 어리아님 어서오세여 우우 yere 얜ere 여재 어디로가야돼? 어우 다 깜깜해 무조건 왼쪽으로 간다 잠겼어 아 배터리 없어 밝아졌어 밝은 데로 오긴 했지만 왠지 기분은 참 드럽네요 밝은데로 나왔지만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헉 아 근데 이건 정신병자가 나오는 정신병자와 꿀깜짝이야 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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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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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할아버지 먼저 갈게요 오이 깜깜한거 너무실어 너무 싫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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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게 온거... 올라온거야? 뭐지? 어디로 가야돼?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길을 모르겠네 이 구간이 제일 어렵고 무서웠어요? 아 진짜? 아 뭐야 여기 아까 왔던데 아니야? 뭐야 길이 없어 결국엔 다시 빠져야돼? 어 이거 배터리 엄청 잡아먹는데 여기? 어 저기로 들어가야겠다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헉 뭐가 보여요 말이지 어 그래 이게 뭐..저기... 뭐..뭐..뭐..뭐가 있다 못 올라가나? 아이 못 올라가 저거 어떻게 올라가 어 여기 또 계단있다 소울이 흐흐흐흐흑 흐으이징 뭐야 아니야? 흐흫 점프해서 잡는거 아니야 저거? 흐흫흐흑 아이 쨔 점프해서 잡는거 맞아요? 틀려요 아까 거기 여기서 점프해서 못잡냐고 내 말을 아 못가요? 에잇 그럼 나 어디로 가야돼? 그래요 알려주세요 저 어디로 갈까요? 힌트 하나 주십시오 아시는분들 팁 하나 주세요 뭐 정면을 보세요 이런 소리 하지말고 이게 이렇게 여기도 정면이고 여기도 정면이 여기도 정면이 나 지금 알려주지 마세요 아니 뭐 아 알려주기 싫으면 알려주지 마세요 어 알려주기 싫으면 알려주지 마세요 뭐 답답한건 여러분이지 저는 상관없습니다 100미터 앞에서 우회전이라고요? 흐흫 저기 시청자 방송하다말고 시청자 현피 떠도 되나요? 흐흫 여러분 흐흫 그 아무리 봐도 나는 여기 올라가서 절 잡는게 맞는거 같은데 흐잇 오우야 되잖아 누가 아까 안된다고 그랬어 되고만 되잖아 누가 아까 안된다고 그랬어 아까 안된사람 안된다고 했던 사람 누구야 다 강퇴시켜볼란게 내가 잠깐 흩 허헌 흐흐흐 ä헛 흐흐흐흑 뭐야, 수위 아저씨냐? 제압가 개구나 제압가 개구나 아 시끄러워 빠꾸빠꾸 빠꾸빠꾸 시끄러워 여긴 또 어디야? 뭐지? 갑자기 위로를 온 것 같은 이 느낌은 뭐죠? 아 깜짝이야 혼자 있고 싶니? 빠꾸다 빠꾸 아 깜짝이야 빠꾸빠꾸 빠꾸빠꾸 아 또 내려왔어 지긋지긋하다 이 하수코 진짜 오 깜짝이야 카메라 위치가 매우 불순했다구요? 전혀 그런거 없었습니다 저는 흐흐흐흐 쟤네는 뭐예요? 괴물친구? 네 괴물친구들 우리 괴물친구들 어 뭐야? 뭔소리야? 뭔소리야 뭔소리야 동료 or abord 전북 남성병동 1층으로 가라 음... 이게 남성병동이구나 헉 허잇 허잇 못가네 어어 그래 뭐야?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상태로 움직여 밀 수 있습니다. 음 아 아 또 아 또 날 유혹하셔 형님 각선미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모두 내게 줄게 예에에에에에에에 예에에에에에 아유 자...밧데리...왜...밧데리 안주지 이제? 흐헣 아...밧데리 하나 줄때 됐는데 르르님 주무세요! 네...주무십시오 르르르님...잘자요오오 뛸준비하라고? 어디로 어디로 허허허허허 아...나 일로 갈래 그냥 아...뭐야 막혔어! 하하하하 허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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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핫... 그윽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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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을때 없나? 숨을때? presa 이거 카메라다 짜아 흐으으이좌 자 내가 문 열어줄께 대신 나나 때리지 마세요 어 오 없어졌어 어떻게 갔지? 어디갔지? 네 수포하지 마세요 뽀뽀뽀님 주무세요 네 감사합니다 잘자요 몇시야? 3시야? 이제 적당히 하고 여러분 잠깐만 지금 이거 게임 해보신 분들 제가 지금 얼만큼 온겁니까? 반도 못 왔나요? 혹시? 오 배터리 이렇게 처음이면 조력자 필요없어요 헤매는 맛에 보는거지 헤매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맛에 보는거지 3분의 1? 3분의 1 왔다구요? 음 그러면 끊고 끊고 다음에 해도 되겠네 어? 저 왠지 멀쩡해보여 환풍구로 갈거에요 플레이가 밑도 끝도 없이 길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예 환풍구로 갈거구요 예 어디로 가라는 왜 이거 참 신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물어볼때는 대답 안해주고 왜 내가 안 물어볼때는 이렇게 막 자꾸 알려주려고 그러지? 참 이산사람들이야 진짜 아니 제 체력은 상관없습니다 진짜 캠퍼공장님 제 체력은 상관없구요 저는 몇시간 뭐 10시간이 걸리든 몇시간이 걸리든 재밌어요 이렇게 찾으면 찾아면서 하는게 재밌지 콕 오 오 잠깐만 고기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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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증 난단 말이예요 이리로 가서 문을 열고 문을 닫고 이걸 잡고 밀어서 이러면 못 오겠지 이러면 못 오겠지 와 후쩍 아 이신의 컨트롤 이신의 컨트롤 스위치 오우 얘는 왜이래 또 여기 영안실인데 여기로 갈 것 같애 왠지 그렇지 엄마야 야 날쌤돌이 음악이 끝났지 페르시아 왕자 와 내가 바로 페르시아 왕자다 이놈들아 뭐야 또? 잠깐만 음악이 안 끝났다 음악이 다시 시작됐다 뭐냐고 여기 아니고 오 어쩌라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오오 우와 간발에 차 우후 뭐야 뭐야 에휴 아휴 엇 엇 남편이 너 마티니라인치 헴 헴 헴 이제 너는 그 놈의 아이쿠 차량은 죽지 못할게 여기 무너로 배고파고 모든 시각이 있는 차량이 있었네요 나, 나 그 놈을 좋아해요 잘하려고? 걸어가는게 아니라 잘했다는게 아니라 이리와, 놀아볼게! 내가 정말 쉬워 아니야? 그래 안쪽도 그런것은 그렇구나 그럼, 이쪽으로 자 이쯤에서 여러분들 추천 혹시 안 누르신 분들 계시면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우펴붙인다고 혀내미는 게 영 귀찮았거든 자 다 왔다 이렇게 들러줘서 정말 고마워 금방 진찰 시작하지 잠깐 손만 좀 씻고 직접 찍나 보군 이 앞에서 얘기하면 되겠군 그래 어우 이 엉덩이 봐 저 마티 신부랑 얼마나 같이 있었는지 걱정이야 난 말이야 그저 인간의 잘난 전적질에 놀라난 건 아니면 좋겠는데 말이지 까르는 건 아닌데 걘 가끔 좀 미친 게 아닌지 걱정될 때가 있거든 이해는 해 사람은 무서우면 다른 사람보다 신에게 기대는 법인가 신은 자본주의와 함께 죽었는데 말이야 이젠 보다 실질적인 이 돈을 빌려 저 돈을 갚는 격이지만 별 수 있나 살아던 판을 걷는 것과 마찬이 가지지 그런데 돈이 한 푼도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글쎄 돈도 믿음의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고 네가 믿을 수 있도록 말이야 집중하네 거절하면 안 되지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됐다 훨씬 낫지 이제 우리가 무슨 업적을 세웠는지 이해가 가나 소비만 하는 것들을 생산수단으로 삼은 거야 이번 건 통이 되겠는데 그 와중에 킁킁킁킁 그 와중에 킁킁킁킁 아우 아우 싫다 아우 거기 누구요? 누구 있어? 가까이 와봐요 난 환자가 아니요 의문이란 말이요 그 트레거와 마찬가지라고 근데 그도 치료를 받은 거야 그는 너무 살았어 헤르닉의 악몽으로 가득 자버린 거예요 약발이 너무 잘들어서 통제 불능이 된거에요 그쪽도 막을 순 없을거야 그 누구도 그 누구도 오이 오이씨 퍼빙 하다가 퍼빙 하다가 죽었네 퍼빙 하다가 죽었음 죄송합니다 퍼빙 하다가 갑자기 사례가 들려가지고 숨으려면? 아 이런데 숨어야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성운 스킬이 높아졌다구요 문은 다 잠겨있고 어 나 숨을래 알만하구만 심심한가봐 관심이 필요한가 그 마음 아주 잘 알지 자 내가 왔어 아주 특별히 신경써주지 싫어 으악 뒷태 숨막히는 뒷태 10 성우 학원에서요 깜짝이야 저는 성우가 될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냥 버빙하는데 도움이 될까 하고 간건데 아저씨는 성우가 되기 힘들대요 아저씨는 성우가 되기 힘들대요 아저씨는 불 fug을습니다 아저씨는 그런지 아저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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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가 필요해 아하하하 죽여달래 어우 불쌍해라 죽여달래 오! 밧데리 플레이 잘하는거라구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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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혹시 열쇠 갖고있니? 별 무섭.. 무섭진 않네요 게임이 감..갑툭튀는 있는데 그게 막 무섭진 않아요 징그럽고 너무 좀 혐오감이 있어서 그게 짜증나는지 무섭진 않습니다 뭐지? 열쇠는 어디서 찾아야 되는겨? 열쇠 있니?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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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게 나이가 아무래도 어 여기 뭐 올라가는 데가 있네요 근데 나는 성우가 될 생각은 없거든요 그니까 제가 저한테만 저한테 뭐라고 한게 아니라 그니까 이.. 그니까 성우의 이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일단 안좋은 얘기부터 하더라구요 뭐야 이거 성우가 1년에 한.. 스물 몇 명을 뽑아요 근데 근데 아 그니까 저한테 제가 뭐 저한테 어쩌저쩌고 한게 아니라 그니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성우를 1년에.. 어이 깜짝이야 어이깨 뭐하나 뭐하는거지? 저한테 한 번을 주래 넌 아 전체로 한번씩 그럼 내가 원하는 사람을 도와줄게 뭐하는 사람을 도와줄거야 오이씨 머리끄댕이를 자꾸 머리끄댕이를 자꾸 끌어내네 어 근데 왜 안죽여? 근데 왜 안죽여 웃긴다 아 잠깐만 아니 끌어냈는데 왜 안죽인 나 안죽여서 당황해서 죽었어 하여튼 중요한거는 나이 제한은 사실 없는데 피디들이 피디들이 이제 성호를 선택을 하려면 자기보다 이제 나이가 어린 사람이어야 컨트롤이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한거죠 그런 얘기를 한거고 이미 뭐 지금 선배들이 다 만약에 성호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선배들이 다 나이가 많으니까 아니 저보다 다 나이가 적으니까 그런 얘기 한거지 뭐 저한테 성호가 나이 제한으로 성호를 못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근데 이제 단문을 하나씩 읽어보는 순서가 있었거든요 뭐야 왜 나와 뭐야 왜 나와 근데 생각보다 잘한다고 하던 하던데 저한테 귀여운 면이 있다고 해주던데요 귀여운 면이 있대 하하하하 죽어버려가지고 죽을 때 죽고 죽어 죽음 우않 그렇지 화이트데이 화이트데이 아웃라스트 버전 숨을때는 화장실이 최고죠 안열고만 뭐 안열잖아요 얘가 그렇게 똑똑한줄 아세요? 아까 이거요? 헐 대박 밀리네 아까 안밀렸는데 헉 뭐야 이거 왔던데잖아 하하 잠깐만 나 지금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로 올라가서 하하 지금 일로 나와서 여기로 들어온거죠 지금 그죠 고마워 오 아 진짜 화이트데이 때보다 10배는 더 바람이라고요? 그 정도예요? 그렇게 못하는 거야? 정말... 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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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차 여긴 어디메이뇨 아 열쇠다 터졌다 으깜짝이야 아 놀래라 아 놀래라 아 놀래라 아 일단 숨을래놔 아 이거 못숨냐 광복에는 시간이 좀 있구만 아이고 잠깐만 아 아 일로 못간다 아이고 아 좋다 좋다 좋았어 안녕 응 좋아 좋아 진작에 이렇게 싸울 수 있었으면서 왓? 드래거 그 개새끼가 내 손가락을 잘랐다 그놈이 수많은 환자들을 고문하고 도망낸 범인이었다 놈이 또 다른 환자를 살해하려는 걸 보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사무직 중에서도 경영대 출신 범생이 같은 말을 했는데 트렁크엔 골프 가방을 싣고 아우디를 몰고 다니는 부류의 냄새가 난다 이곳에 뭔가에 감염되기 전에는 머코프 고위간부였다는데 내 남은 손가락을 건다 여기서 나가고 싶다 멋 같은 내 손가락도 다시 찾고 싶다 드래거가 죽는 꼴을 보고 싶다 드래거 쯤 만드는 법 1단계에 쥐어짠다 쥐어짠다 야 이놈이 시끼야 너 이놈이 시끼야 너 이 시끼야 이놈이 시끼야 내가 진짜 이 승질내서 내가 진짜 너 이놈이 시끼야 의샤